안녕하세요. 프로선수들의 플레이를 통해 배우는 당구박사의 당구레슨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에 있었던 LPBA 결승전 김민하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와 관련된 배치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늦다고요? 사실은 7월에 만들어 놓고 깜빡 잊고 있다가 엊그제 히다오리에 선수의 우승 포인트를 만들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히다오리에 선수의 우승 포인트를 공개하기 전에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김민하 선수의 우승 포인트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하 선수는 세트스코어 1대3으로 뒤지고 있던 게임을 4대3으로 역전시키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먼저 마지막 7세트의 챔피언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얇게 치는 옆돌리기인데요. 장축으로 길게 쳐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이런 옆돌리기를 칠 때에는 원쿠션 지점만 생각하지 말고 투쿠션, 쓰리쿠션 지점까지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쳐야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투쿠션 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김민하 선수가 5이닝에서 친 쓰리 뱅크 샷이 인상적이었고요. 이 득점이 성공하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세워치기를 칠 수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쓰리 뱅크 샷을 선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챔피언이 되기까지 거쳤던 배치 중에서 가치 있는 배치를 당구박사 앱과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구 동호인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시고 실력 향상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구박사의 스크린 당구 연습기 BPS를 이용하면 프로 선수들이 쳤던 다양한 배치를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당구대에 직접 띄워놓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BPS를 설치하는 방법은 당구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 관련 페이지에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 관련 페이지에 링크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